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진입니다. 오늘 미국 뉴스, 탑뉴스, 브리핑이라기보다는 탑뉴스를 좀 깊이 있게 보도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날짜로는 일요일에 조금 무겁기는 한 주제이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비공개적으로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억력이 전보다 감퇴됐다는 것을 많이 인정을 하면서 오늘의 미국에서도 몇 개월 전까지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다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선거가 시작하면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냥 바이든 대 트럼프로 가다가 이게 한인 로버터 특별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서류,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13개월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그를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기소해봤자 배심원들이 동정심 많고 그리고 아주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선의의를 갖고 있는 나이든 남자 그런 사람을 배심원들은 유죄로 편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기소하지 않는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기밀서류를 다른 것을 비교를 하면 굉장히 그 의도 면에서나 불량이나 아니면 그 기밀서류의 내용 같은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계기관이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버텼고 바이든 대통령은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고 나서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너무 다르다라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도 나중에 이제 본인의 자서전 같은 것을 쓸 때 드러난 것처럼 어떤 부분은 의도적으로 오바마가 틀리고 내가 옳았다. 아프가니스탄 2009년도에 오바마는 파병을 더해야지 된다고 했고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나는 당시에 추가 파병에 반대했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그 기밀서류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지금 주목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바이든이 너무 올드맨이고 기억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부통령이었는지 아들이 몇 년도에 숨졌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딱 가지고 보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특별검사 수사팀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기억력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미국에서도 한 6개월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면 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툴 레이신 게 아닌가 했는데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됩니다. 심지어는 뉴욕타임스 굉장히 진보적인 매체죠. 제가 오늘 뉴욕타임스에 한 3가지 사설과 요즘 사설 에브리데이 안 씁니다. 뉴욕타임스 사설과 어피니언 그리고 그보다 더 선명하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을 썼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당연히 공화당 성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또 좋은 얘기도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버트어 특별검사가 아니 소사 결과만 발표하면 됐지 뭐 아들 사망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느니 이런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를 비난할 게 아니라 로버트어 특별검사에게 감사해야지 된다. 더 늦기 전에 이러한 것을 완전히 이제는 공론화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연관된 기억력 감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설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사설로 이제 이 이슈를 조금 정리를 해보고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을 버리게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지 되는데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억력이 없는 기억력이 굉장히 약한 쇄약한 허약한 바이든 보다 나은 대통령인가 여기에 미국 사람들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먼저 뉴욕타임스 사설부터 전해드립니다. 노 대통령의 도전 뉴욕타임스 사설이 에이징 프레시던트의 도전들입니다. 다 이제는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첫 번째 임기로는 안 되겠다. 트럼프를 이길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선 도전 그 출마 의지가 미국을 미지의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끝났을 때 수십 년 전에 그때 77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81세고 대선 끝나고 나서 11월 달이 생일이기 때문에요. 초호는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대선 끝나자마자 82세가 됩니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두 나이 때문에 그리고 특벌검사의 이번 발표에 따라서 지금 당장도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거의 5년이 남았는데 거의 5년을 할 수 있나? 이런 얘기죠. 격전지 중요하죠. 스윙 스테이트의 유권자 70%는 바이든 대통령 효율적으로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기는 너무 나이가 많다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검의 보고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기억력이 약해져서 그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의 이런 얘기죠. 이게 미국인을 테스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검의 그 같은 발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 기자회견은 효력이 없었죠. 텔레프롬터와 보좌진의 도움으로 트럼프를 패배시키기를 바라기에는 위험이 크다. 뉴욕타임스 표현입니다. 기자회견 거의 안 하잖아요. 심지어 오늘. 슈퍼볼 때는 슈퍼볼 때 전통적으로 대통령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소프트볼을 많이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보좌진들은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동맹은 보고서를 당파적이라고 이건 이제 워싱턴의 일반적인 플레이북이죠. 이런 일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그런데 로버트 허라는 공화당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사로 지명을 한 이 사람의 왜 나이든 동정심은 있지만 선의도 있지만 기억력이 너무 약해 심각해라고 얘기한 그런 발표 어떤 이유에서 했는가 동기와 상관없이 이미 유권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을 공론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권자들과 직접 대화도 해야 되고요. 타운홀 미팅도 해야지 되겠죠. 리처드 닉슨과 로널드 레이건만이 로널드 레이건 말 잘 하잖아요. 그런데 기자회견 잘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매년 다른 대통령들 다 뭐 켈빈 클리즈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100년 동안 다 했는데 리처드 닉슨이나 레이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안 한 사람은 바이든 밖에 없습니다. 딱 이 시점에 뭐라고 봐마 전 대통령이 제일 많이 했어요. 420번 정도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아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죠? 많이 했습니다. 300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86번밖에 안 했거든요. 어디 가다가 조금 조금씩 얘기하는 것까지 합쳐서 슈퍼볼 인터뷰는 2년 연속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사설은 바이든은 숨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숨겨진 것처럼 보인다. 와이프에 의해서 보좌진들에 의해서 다만 특검의 보고서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할 뿐입니다. 트럼프 캠페인츠 또 민주당에서 일부 오늘의 미국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을 특검이 공론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의 대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위험해 보이잖아요. 이런 때 미국 정말 위험한 어두운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청렴성이나 그리고 일을 이룬 것도 많아요. 그 나이에 경제도 그렇고 그런 업적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에 맞는 품격 같은 것을 바이든과 트럼프를 비교를 하면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통령직에서 나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도전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지금 동맹들 막 위협받고 있고 그걸 미국이 지원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좀 나아지고 있고 바이든이 현명하고 안정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국정을 이끌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러이러한 위험한 거 바이든 기억력 그런 거 사실이다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바이든은 지금 대중에게 그가 86세까지 재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 공연불로 들립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기억력이 자꾸만 감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도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스에 머린다우드 톡 쏘는 얘기를 하는 머린다우드 칼럼 리스트도 벌써 72살이나 됐더군요. 미스터 프레시던트 건강에 대해서 털어놓으세요. 감추지 마시고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비밀 경호원이었대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필치어에 탔잖아요.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소셜미디어도 없었고 텔레비전 캠페인 이런 거 없었으니까 웬만하면 가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좋다고 머린다우드 칼럼 리스트는 씁니다. 기자회견 안 하고 인터뷰 안 하고 신문기자 인터뷰는 더 안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니까요. 딥하니까 그냥 이 머린다우드가 톡 쏘는 말을 많이 하니까 뭐 앵무새처럼 막 이렇게 좋게 바이든에게 무조건 좋게만 해주는 MSNBC 앵커들 뭐 여기서나 가끔 언급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나쁜 사람과 싸우는 건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머린다우드의 얘기예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본인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지 되고 바이든과 자문은 절대로 나이로 인한 노약함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도 77세나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81세나 77세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말실수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린다우드 씨가 지적을 하면서요. 머린다우드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있네요. 분명하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로버트 특별검사가 이제 그런 거 공개하고 수사 결과 하면서 13분 동안 기자회견을 하는데 무척 막 화내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는 그 기밀서류 같은 것이 옮겨지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참모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든지 다 내 탓이요. 전 같았으면 그랬을 법도 한데 아주 초조해진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참모들을 욕한 이거 좀 좀 나빠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본인만이 유일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이 미국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일을 그 시작한 일을 마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머린 다우드는 도널드 트럼프가 나 혼자 문제를 다 고칠 수 있어. 뭐 무슨 부도 없애고 어떤 부도 없애고 다 부처조차도 없애도 나 혼자 다 픽스할 수 있어. 김정은 위원장도 한 번만 만나면 픽스할 수 있다고 하고 픽스 다 했다고 까지 트윗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다고 칼럼니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로버트어를 특검으로 임명한 것 자체는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또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저나 머린 다우드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완벽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 당사자들 왜 메리 칼란드는 로버트어를 특검으로 임명을 했는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오해받기 싫어서 그런데 머린 다우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공정하게 한다 하면서 한 건데 머린 다우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항상 민주당은 바이든조차도 연방 상원의원이었을 때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야지 된다 하면서 공화당에게도 공평하게 해야지 된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뭐 여러가지 인준 청문회를 이끌고 할 때 클레어런스 토마스라는 아니타 힐을 본인 아래에서 일할 때 클레어런스 토마스 아래에서 일할 때 성희롱하고 한 것이 분명함에도 뭐 공정하게 해야지 된다 하고 막 그 말을 많이 들어주다가 오늘날 연방대법관 클레런스 토마스 같은 머린 다우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바이든도 상원 시절에 이번에 메리 갈란드도 로버트 헐을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의견에 따라 사람 의견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트럼프와 싸우고 어쨌든 이 머린 다우드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집무실로 오는 걸 막아야지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쉴드만 치고 방패 마기만 해주고 방법이 없네. 기자가 뭐라고 하면 바이든이 이제 기자까지 욕하네. 그리고 트럼프가 너무나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 그거 힐러리 클린턴이 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가장 맹렬한 해가 될 것입니다. 머린 다우드씨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시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에 다 지인보 칼럼 리스트만 있는 거 아닙니다. 보호수적인 칼럼 리스트도 여러 명 있어요. 데이빗 브룩스 같은 공화당 역시 로스트 다우덴 이분은 40대 45살도 안 됐어요. 43세인가 아마 그럴 텐데 가장 젊은 나이에 뉴욕타임스 칼럼 리스트가 됐고 보수입니다. 기독교 보수거든요. 44살이군요. 로스트 다우덴 은 조 바이든은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인상은 이제는 노쇄함 이라기보다는 극도의 허약함 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눈여겨봤었던 것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여기에 관해서 사설도 두 번 썼고 여러 칼럼도 썼는데 이 사설 제목은 민주당 대통령의 정신적인 허약함의 위험성을 계속 무시할 것인가 제목입니다. 특검이 말함으로써 비등점이 됐다 터닝포인트가 됐다 거의 일상의 일들을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하는데 실패한 것 이건 선거에서 물러나도록 촉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그런데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에게 공화당인 로보터 특별검사가 준 민주당은 로보터에게 분노하지만 감사해야지 됩니다. 기소하지 않는 이유여서 그렇게 너무너무 허약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거 그런 현실을 민주당이 이제는 봐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가지 최근의 에피소드 프랑스의 대통령 이름 혼돈하고 독일 총리 이름 혼돈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이집트 대통령을 멕시코 대통령이라고 하고 뭐 이런 여러가지 일들 그게 바로 인간 조건의 일부로 바이든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노화잖아요. 노화 그런데 바이든의 잘못은 그렇게 노화되는 자신인데도 4년 더 가장 잘 미국의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하는 것이 바이든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악관은 그 바이든의 노세암을 숨기는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크립된 말만 하고 쓰여진 말만 하고 쓰여진 말을 안 할 때는 혼돈하고 그런데 유권자가 이걸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당도 여론조사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그래서 또 카멜라이레스 부통령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이 위험한 것은 국가의 위험한 것이라고도 상기시킵니다. 지금은 세계가 1930년대 세계대전 할 때 그때 이후에 가장 위험한데 적들은 행진을 하고 이건 젊고 활기찬 리더에게도 도전이겠지만 많은 것을 알지 못하니까 82세 대통령에게도 위험한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반응은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바이든과 와이프도 출마하기를 원하고 아무도 스탑하지 못하고 다만 미네소타주의 딘 필립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만이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으로서 진실을 말했지만 이제는 사적으로 바이든이 이래 그리고 이제 또 공화당 쪽에서 열심히 조금 더 부풀려서 얘기했었던 그 많은 것들이 공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한 1, 2주일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저는 여기부터가 좋습니다. 바이든 지명은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공식 투표하기 전까지 확실하지 않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물론 다른 후보들이 예비선거에 투표용지를 이름을 넣기는 이제 부족하죠. 3월 5일에 엄청나게 걸려있는 수퍼튜스테이인데 3월 5일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은퇴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대의원들이 그러면 원래 대의원들은 그 주에서 이긴 사람에게 대의원 대의원 맞죠. 나중이의 선거인단이고 그 주에서 이긴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지만 되잖아요. 어쩌다 어쩌다 반란이 있지만 반란은 거의 없고 그래야지 되는데 바이든이 만약에 은퇴를 한다고 투표를 하면 대의원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특이한 상황이 올 때 뭔가 권력 쟁탈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 있는 그 당의 어떤 힘이 그런 권력 쟁탈전 없이 대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면 다른 사람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보러 물러나라는 얘기입니다. 카멜라헤리스 당연히 나가겠죠. 그러나 프리패스는 아니죠. 개빈 유썸 캘리포니아 주지사 있고 그레첸 위트먼 미시간 주지사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예비선거가 다 끝난 뒤가 될 테니까 전당대회 3534명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대의원 숫자는 좀 많습니다.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필라델피아에 그동안 바이든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 고르면 왜 없겠어요. 필라델피아의 조시 샤피로 같은 그런 주지사도 민주당의 떠오르는 스타이기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집결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는 이게 굉장히 이번에 올해의 선거는 아주 정말 드라마틱해질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오히려 트럼프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게 거의 확실하면 그러면 지지율이 40% 어떤 땐 그것보다도 내려가는 기억력 없는 노인을 상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상대하기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월스티 채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지워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 그것도 위험이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없어지면 명백한 위험이잖아요.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공화당이 이걸 끝까지 무시하고 그래도 바이든 체제로 갈 것인가 이렇게 트럼프만 계속 손가락질 하면서 바이든이 앞으로 선거가 있는 11월 초 그때까지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 다 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로버트어 특별검사에게 민주당은 감사해야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임해야지 되고 다른 사람이 민주당 대선으로 나가서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전당대회 룰을 말씀드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 마음속에만 두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트럼프와 대결하는 이걸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바이든 대통령의 엄청난 지난 며칠 동안의 문제였고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트럼프에게 좋은가 아니 이게 웬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에서였겠죠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선거 캠페인에서 우선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 가벼운 것부터 니키 헬리 남편이 어디 있지 아니 예전에는 말이야 니키 헬리가 말하려고 나를 만나러 와서 내가 절대로 당신에 맞서서 공화당에서 대선에 나가는 일은 없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남편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어디 있지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아시죠 없어 그 사람이 없어요 헤일리 옆에 없잖아요 헤일리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그는 헤일리 곁에서 사라졌어요 그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말까지 막 섞여서 지난달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니케일리 부부 상황에 대해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만약에 니케일리 후보가 이기면 민주당이 헤일리를 바람폈어 러브어페어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기소할 거야 러브어페어하고 왜 기소한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니케일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케일리 남편이 군인이에요 무슨 장교 입니다 하사관인가 그런데요 아프리카에 가 있거든요 가끔은 캠페인 여기에 나오기도 하지만 나는 내 남편이 미국을 위해서 복무하는 군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군인 배우자는 군인은 가족들을 배우자와 가족들을 조금 희생을 시킬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파견된 사우스 캐럴라이나주 방위군들과 같이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그런 군인을 조롱을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는 커녕 운전면허증을 받을 자격도 없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날 씹지 말고 면전에서 말합시다 토론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케일리의 얘기에요 그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도 참 묘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여자 문제가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무슨 법정에 가고 8300만 달러인가요 8800만 달러인가요 물어주라는 배심원 만장일치 편결을 받고 500만 달러를 물어주라는 편결을 받고 하고 결혼하다 바람 펴서 또 결혼하고 또 바람 피고 또 결혼하고 막 자녀들도 몇 명의 여자들 사이에서 낳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정사에 대해서 그 남편은 어디 갔지 떠난 거야 어디로 떠났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요 사우스 캐럴라인아주 코네이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트럼프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거고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어제도 그 사우스 캐럴라인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모여서 심지어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에 연설을 못했을 정도예요 그 대통령 후보가 연설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F자 욕 있죠 가장 심각한 욕 하면서 F 조 바이든 F 조 바이든 나중에는 딴딴 F 조 바이든 F 조 바이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좋아하고 그랬었던 그 이제 랠리거든요 그 랠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이 얘기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푸틴에게 나토에서 분담금을 안 내는 그런 나토 동맹국들을 잔인하게 만들도록 자기는 격려할 것이다 공격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나토 원장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우리나라가 공격받은 것처럼 공격한다인데 분담금을 조금 덜 냈다고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틀리게 말하는 게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막 다른 나라들을 압박을 했기 때문에 분담금을 좀 많이들 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누가 미국이 압박한다고 내고하는 이런 분담금의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나토의 분담금은 무슨 GDP의 2%까지 하기로 하고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바꿔놓고 확 지켜지었잖아요 뭐 독일부터 시작을 해서 트럼프는 본인의 탓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나토의 악감정을 가지면서 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좀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젤렌스키를 엄청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나토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는 공화당에서 특히 더했어요 이렇게 미국이 군사동맹이잖아요 군사동맹에서 러시아가 어떤 군사동맹을 치는 것을 막 지지한다는 말을 하면은 아마 정신나간 반미 정신나간 트럼프식대로 반복해보자면 정신나간 반미 미치광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뉴욕타임스에 백악관 출입기자가 잘 지적을 해놨는데 트럼프나 터커 칼슨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을 이렇게 푸틴과 손을 잡도록 자연스럽게 많이 유도를 해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선되면 러시아에게 원하는 것 뭐든지 해라 분담금을 안 내는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Sir S-I-R 스토리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B-Country의 리더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B-Country의 리더가 벌떡 일어나서 본인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회의를 하던 도중에 우리가 분담금을 다 내지 않았는데 약속한 대로 GDP의 2%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은 우리를 보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을 한다고요 그럼 미국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 러시아보로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라고 인컬리지 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나라에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요 애틀란틱이 얘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국가들이 나토 회의를 할 때도 앙겔라 머르켈 같은 사람이 트럼프 앞에 이렇게 강하게 이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무슨 회의하다가 갑자기 앉아있고 벌떡 일어나서 트럼프에게 그러겠으면 이런 일들은 역사상 있지도 않은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이건 꾸며낸 스토리인데 메이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이 점에 대해서 애틀란틱의 기자는 트럼프는 본인이 믿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길 바라고 믿거나 하는 것을 현실로 착각을 하는 현실과 상상의 그 괴리 같은 자신만의 환상에 살고 있는 연쇄적인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크렘린의 신호를 보낸 것이죠 내가 당선되면 미국은 유럽을 방어하지 않고 푸틴의 제3차 세계대전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여기에 대해서 탑 니콜스라는 분이거든요 아틀란틱의 트럼프 사교 집단에 속하지 않는 미국인들은 적어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인들은 충격을 받아야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토에만 해당되겠습니까 또 각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아주 잘 지냈잖아 김정은이 난 더 맘에 들어 하면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말에 비춰보면 그럼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나라들이 이게 지금 다 패닉이 왔을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미국의 원칙과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을 배신하는 그런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하도 길이 들었기 때문에 아 또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는구나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넨시 펠로스라는 전 하원의장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어린애 대접하듯이 이렇게 해서 공화당으로부터 비아냥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이 그렇다는 그 정도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뭔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엄마 아빠 미워 미워 하고 막 땡깡 부리고 짜증내는 그 자녀를 부모가 어떤 땐 방치하잖아요 그냥 무시하잖아요 안 보는 그런 그런 부모들처럼 트럼프의 땡깡 부림 행위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트럼프를 이런 유아라든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핵단추를 누를 권한이 있는 사람 군통수권자 집무실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를 지금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이 청소를 시작하겠죠 데미지 컨트롤을 시작하겠죠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을 내라는 걸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돈 내라는 걸 강조했지 뭐 동맹국을 배신한다는 얘기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본 사람들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를 보고 푸틴이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말을 해 푸틴이 거짓말을 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또렷이 봤었던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한다는 것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클렘린의 친구로 만들고 나토를 미국의 적으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 이건 이제 주변 사람들도 알고 정치인들도 알고 그리고 어제 이후에 세계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알았거나 알아야지만 된다 하는 트럼프가 푸틴을 나토 멤버를 공격하도록 부추겼다 인컬리지 시켰다 하는 애틀란틱의 탐 니콜스라는 기자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그러면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클렘린의 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이제 전부 보고 듣고 했으니까요 그런 푸틴에게 원하는 건 다 알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위험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쁜 건지 정말 여기서 유권자들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제로 트럼프도 아니고 트럼프도 그 밖에 사법 리스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내일도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는데 그래서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닐 수 있다고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단계까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속으로 사귀고 있겠고 그러나 유권자들은 지금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셔야지 되겠죠 그럼 어느 게 나쁘지 기억력이 나빠지고 단기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과 판단력과는 또 약간의 차이가 차이나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5년이나 되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의 9개월까지 포함을 해서 참 문제다 그런 바이든도 문제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면 그럼 전부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도 백악관에 초대를 할 것이고 그 같은 독재자도 그러면 또 김정은과는 어떻게 할지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래에서 기계적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이게 더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그가 선거 캠페인을 하는 데 가면 현 대통령을 F자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그 선거 유세장에서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이 더 나쁜 것인지 어느 게 더 위험한 것인지 두 차례 이미 탄핵을 당했고 공화당 의원들까지 투표를 해서 4개의 케이스 91개 혐의에 대해서 형사 기소가 됐고 도대체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감태도 실존적인 위협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너무나 너무나 실존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되기도 했었던 슈퍼볼에 대해서 말씀도 못 띄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미국은 또 다른 미지의 세계 정치권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